벌써 내일 돌아간다 야 아이고 시간이 엄청 빨리 갔어 아들아 배고프지 않아 별로 별로 아빠 배고파 뭐 먹을까 그래 내가 지난번에 가서 소스로 밥 해줄까 뭐라고 내가 이걸로 밥 해줄까 니가 밥을 해준다고 이걸로 그걸로 밥을 해준다고 아빠를 할 수 있겠어 화려할 수 있지 진짜 아들 어 괜찮겠어 어허 이제 밥을 한다고 혹시 거기 가스 불이야 어 으 으 으 으 어허 그래 으 으 으 으 우와 완전히 주방이네 밥 이 정도면 없어요 아빠 이 정도면 될거 같애 엄청 간단한 거 처럼 보이지 맛있을 거 같아 그래 어 잘 복그네 그니까 음 뭐 엄청 간단한 데 엄청 그럴듯해 졌어 아빠한테 뭐 초밥, 스파게티, 스테이크 이런 것도 해드린 적 있어요. 맛있다, 뭐 잘 만든다 이런 식으로 잘 드셨어요. 앞으로도 또 계속 해제 선택하고 있어요. 그것도 당연하죠. 밥을, 오! 뭐 본 거 있어, 본 거 있어. 뭔가 봤어, 지금. 천천히, 천천히. 어떻게 합니까? 오! 됐다. 브라보! 브라보, 브라보! 아빠, 기란노라이도? 좋아, 아빠가 하나만 해주라. 관심? 조심하세요. 염색이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와우. 오! 아들아. 이게 뭔 일이야, 이게 지금. 기절 초풍하겠네, 지금.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거야, 이게. 오! 섬세해. 이런 거만 돼, 그냥? 돼, 돼, 돼. 가자. 자, 그냥? 네. 이렇게. 이렇게. š 다 됐어! 다 됐어! 다 됐어! 집꿈치에다가 다시 오렌지 좀 하나 만들까? 내가 힘들어서 못해! 다 됐어!